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! 언제부터 이래 왔던 걸까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! 심장이 자꾸 떨리네 멈추지 않을 것 같아 너를 바라볼 때는 내 맘이 자꾸 이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! 아두야, 적당히 해라. 한 모가지 날라가기 전에. 네. 옆에 또 아파. 아이씨! 어떡하나. 빵 봐줘. 찾아 있는 인간들! 11월 27일! 첫 방송! 화이팅!